MTN 스팟입니다. 공유경제의 개념을 학원 셔틀버스 시장에 적용한 기업이 있습니다. 학원은 운영비를 아끼고 학부모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서 호응이 좋은데요. 수도권에서만 1만 명이 이용 중인데 올해 안에 지방까지 영역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가기 위해 셔틀버스를 이용합니다. 차에는 학원 이름 대신 구역을 뜻하는 알파벳과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10여 개 학원이 함께 이용하는 이 버스는 공유경제 스타트업 셔틀타이오에서 운영 중인 차량입니다. 셔틀타이오는 학원 버스마다 남는 시간과 좌석을 함께 나눠쓰는 공유경제 모델을 적용해 학원의 운영 부담을 줄였습니다. 규모가 작아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못했던 곳, 셔틀 운영비가 부담이었던 학원들의 수요를 잡았습니다. 학부모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아이의 승하차 유부를 알 수 있어 안전 걱정을 덜었습니다. 출시한 지 2년 만에 위례, 송도 등 수도권 중심으로 셔틀버스 300대를 350개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학생은 1만 명에 달합니다. 셔틀타이오는 지방 진출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셔틀타이오는 그간 벤처 캐피탈로부터 받은 누적 투자 금액이 50억 원에 이릅니다. 사업 핵심인 셔틀버스 운영 시스템에 집중 투자해 올해 연매출 30억 원 돌파를 노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찬희입니다. 셔틀버스 운영 시스템에 집중 투자해 올해 연맥 시스템에 집중 투자해 올해 연맥 시스템에 집중 투자해 올해 연맥 시스템입니다. 셔틀타이오 셔틀타이오 셔틀타이오